저도 일단 되게 과식했을 때 스스로 멋지다고 느껴요. 제가 멋짐을 제 스스로에게 약간 좀 멋있는데라고 느끼는 경우가 또 아까 진짜 치명적이었어, 점심때. 완전 다 먹기 완전 싹싹 비우더라고. 이게 보니까 왼손으로 먹었다가 오른손으로 먹었다가 나도 하는데, 정말요? 숟가락, 젓가락질 왼손, 오른손 다 하더라고. 만능이다. 저를 항상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. 밥 먹는 순간에도 눈을 떼지를 못하는구나. 벌써 원소 오빠의 사랑을 당연하게 느끼기 시작한 거야. 그럼 이제 이것도 해야지 한번. 아, 나의 멋짐이란.